How are you? 자 오늘의 꿀만리 존잼스님의 반반의 유치원 꿀잼 만화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반반의 유치원에 떨어진 Among Us 코스트 버스터즈 이 파랑이 어디겠어? 난리 났다 전부 전시 부활 가죠? The spider is coming! 난 남남이에요 일단 앞으로 돌아가자 야야야 저 퍼링이 개불 오우 이빨 큰 거 봐 일단 다행히 피했어요 자 자 퀴즈를 맞춰야 되는데 파란색 화살표는 맞는 거고 핑크 화살표는 틀린 거야 뭐 이딴 퀴즈를 다 내 빨리 맞춰야 돼 자 이거야 이거 온다! 남남이 is coming! 어 죽이다 당첨됐어 지지지지지지지지지 플라즈마건 내가 어그로 꿀고 있을 때 동안 얘들아 빨리 퀴즈 맞춰 아우 어? 아니 그걸 삼키는 게 마... 야야 잠깐만 섞여버렸네 이거 이리... 야 이렇게 되면 뭐가 정답이야? 야 빨리 좀 맞춰!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Anthem 닿고 잘라!!! 단리났다 난리났어 어 안돼 빨강이 mult ru 이유던누 겨우탈출했다 어 性 야 Everybody 안돼 étaient 잘못 phosphored 볼링캔으로 마구 패버리기 따다다다 자 위에꺼도 위에꺼도 맞죠? 으취 오오오오 자 복죽 장전하고 쏘세요! 이거는 진짜 폭탄 안 나왔으면 싹 다 썰리는 각이었네요 꼭 당할뻔했어 어? 어? 아니 이런 대반전이? 파랑이 없어! 어 난 모르겠다 일단 도망치자 어 캡틴 패드스까지? 넌 뭐야 안 움직여 모르겄따 처음에 만났던 전부 정신 오 야 화나게 하면 안 돼 얘가 누진 속도가 장난 아닌걸 눈이 좀 많이 가렸나보네 이 친구 안녕 귀요미 핑크피드스야 오 나 핫걸 오 전보도씨 바로 반해버렸죠 어딜 갈려고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아 고마워요 자 빵구나 먹어라 하하하 이거 빵구로 컷하기 쉽지 않은데 자 파란은 남납이었고 초록색은 전보조씨 핑크는 핑크는 오필라버드잖아 우리 전부다 또 희생당하는 각이야 어 어 당발리나 자 앉아 앉아 수업 시작할거에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아 얘야 오우 맞았어요 하하하하 축하해 제로투 공연 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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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 더하기는 뭘까요 어 3이다 그렇지 맞았어요 오예 3 더하기 3 3 더하기 3만 6 6 6 6 6이야 6 오케이 컨닝페이퍼 어 5 아 아 6 얍 5 히ités 퀵 문제도 틀리는 녀석 힘 너무 쓰자 얘 껌 붙었어 거기다가 빵구 껌 폭탄 잔뜩 뭉쳐가지고 쏘세요 어.. 무적의 괴물들 아주 쉽게 손쉽게 잡는 공략 방법 알려드릴게요 빵구 안하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흐름 좋아 흐름 좋아 계속 가보자 아 근데 이게 괴물들의 정체가 다 어모어스 애들이었잖아 오필라버드 응애들 잡아 잡아 오케이 카드 문 닫아 잠깐만 잘못된거 본거 같아요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아 저기다가 저기다가 애기들 다 붙잡아가지고 궁지에다 넣어 넣어 그러면 이제 아우 이 녀석들 겁나 안잡히네 됐어 야 그날 한 마리 더 했지 않았냐 그 민트새가 어디갔어 그 민트새가 어디갔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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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잡아보세요 으음 느려 아 못잡쥬? 절대 못잡쥬? 응 안닫쥬? 에라이 셋이야 3대1로 잡아 어 너무 화가 나 엄마 부를거지롱 수고린 엄마 쟤네들이 우리 괴롭혔어 저기요 저기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안했어요 안했다고 이읍 에라이 거대화 와우 우리엄마 최고 우랭웨어 어어어어눌 어어 살이 분별 안됩니다 어.... ú 형 얘가 위험해 에잇!! 짝치고 내려갈게요옹 수고용 아.. 여기까지는 이제 안 쫓아오겠.. 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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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!!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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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? 목에서 그 알 꺼내지는 건 조금 계란미사일은 좀 아니지 않나요?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 우리가 먼저 떨어뜨림 쓰고 나이스! 어우 진짜 위험했다 이건 엄마 어쩔 수 없었다 우리도 이게 최선이었어 저 손은 설마 어! 스팅어 플레이님 빨간색! 납치해가 버렸어 빨강아! 자 이걸로 나와봐 지져버릴 테니깐 너무 깨끗한데? 야 이거 이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조준하시고 발사! 아 아 아 아 빨강이를 지금 반반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 돼 아 아 아 아 나의 실험은 완벽하다 어 그렇게 반반 일이 되어 버리는 빨강 UK 제발 정신차려 빨강아 우리 깐부였잖아 오오오 아까 고객님 민트 응애가 또 활약해주네요 어케.. 생각보다 잘 싸우는데 어어어어 잠깐만 또 복주시키는 물질을 사용해버렸어 악마 반반 일로와 헐 야 드론도 1도 안 통하는데 얘는 아니다 갑자기 헬짱이 되어버렸어 어휴 조대형 태풍 진짜 방금 너무 위험했다 어 조개 5개 모으래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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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갖고 뭐하라고 뚫린다 저거 안방이 우리 그냥 그대로 측서야 오케이 찾았어 어 어라? 어어어 반반을 지금 다시 되돌리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애 저거는 슈퍼드론? 오케이 OK 얘들아 이쪽으로 와봐 투우사 모드 온 되돌려야돼 제발 돌아와 만반 파이널이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어요 믿고 있었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스팅어 플랜 자기 신의 계획이 박살나자마자 화가 잔뜩 났습니다